나이팅게일 탄생일인 오는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간호사의 해로 지정한 더욱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한데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간 정말 코로나 사태 너무나도 고생들이 많으셨는데요. 뭐 오늘 이태원에서 좀 집단 감염이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방역에 성과를 거둔 데에는 의료진들의 노고 특히 간호사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코로나19 간호인력이 지금 어떻게 파견이 되어 있는지 아울러 WHO가 올해를 세계 간호사의 해로 지정을 했는데 그 의미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현재 우리가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 경북에 아주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3월 달에 간호사들이 자원봉사를 한 3,959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천 명 가까이긴 해요. 한 4천여 명인데 그 4천여 명의 의미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협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이 한 20여만 명, 21만여 명이 되는데 거의 2%에 해당하는 간호사들이 자기가 가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정부 보건복지부에 있는 중수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 900여 명이 거기에 자원봉사를 갔다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느 나라에도,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자원봉사를 이렇게 했다라는 이 정신은 정말 저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 올해가 이 세계 간호사 해에 이러한 코로나19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역할, 간호사들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게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처음입니다. 이런 일은. WHO가 세계의 간호사의 해라고 지정을 해줬다라는 거는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전 인류, 정말 어떤 생명의 복원과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간호사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아마 의료진들은 더 잘 알고 계셨을 텐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해서 그렇게 이제까지 성과를 거두신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대해 해외는 물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간호사, 이래서 세계 인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 좀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번에 우리 간호사들이 정말 국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에 어려울 때마다 달려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우리 간호사들이 33명 정도 이상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는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사모님이셨던 박자의 여사가 그 당시에는 3파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그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셨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국전쟁 때, 우리 전쟁 때도 간호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같이 나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독일과 중동에 가서 간호사들이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메르스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사스, 또 이번에 코로나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서로 자기를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던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정말 대통령께서도 간호사가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간호사는 늘 조연의 역할을 한 것 같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니 당신들이 1등 공신이더라 라는 말씀을 SNS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간호사들이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아주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살아 있구나 간호사의 정신이 살아 있구나를 느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이라던가 재난 이 같은 현장에는 늘 간호사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들 보셨겠지만 코로나19가 발생했던 그 초기 당시 대구 상당했었죠.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정말 전국 각지에서 간호사분들께서 몰려드셨는데요. 다시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간호사분들의 노력 뒤에는 대한간호협회가 또 지원을 해서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간호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간호협회는 1923년에 조선간호부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1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열심히 저희들한테 역할 모델을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는 항상 일단 협회이기 때문에 회원의 권익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익보고뿐만 아니라 저희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자질 향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리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국제화의 교류를 통해서 한국 간호를 세계에 알리는 이러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놓으셔서 저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겸양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같고요. 이번에 코로나 현장을 보니까 정말 많은 간호사분들께서 애를 쓰시고 24시간 교대 근무도 못하시면서 확진 환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돕고 또한 완치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 회장님께서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만들어서 현장도 가시고 간호사분들로부터 직접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혹시 간호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들은 무엇이었는지요? 이제 저희 대한간호협회가 전국에 17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하고 경북이 제일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간호사회와 경북간호사회가 늘 중앙위하고 본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처음 초기에 내려갔을 때는 간호사들이 물품 부족이 너무 심했고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가 또는 체온계 이런 것들이 심하게 부족했는데 다행히도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르스 사태로 때 그래도 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병원에 그런 음압병동이 있었지만 음압병동이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동식 음압병 의료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초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분은 많은 해결이 돼서 좀 나왔는데 간호사들이 이제 파견을 가고 또는 자원봉사를 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하고의 어떻게 보면 인력 배치 문제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병원에서 일하는 그러한 것과 파견돼서 간 병원의 그러한 상황이 서로 이게 잘 안 돼서 시간이 초기에는 조금 걸렸습니다. 적응하는 기관들이.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이번 일을 치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개선 문제를 찾아내는데 아주 필요한 역할을 지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위기를 두 번 겪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안이기도 하죠. 그럴 때 한층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고요. 이분들 책임감 때문에 확정 판정을 받고도 뭐 별 동요가 없었다가 결국은 이제 입원하고 난 뒤에야 펑펑 울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했는데 간호사들이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확진 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환자를 간호하다가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전북대학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간호사 두 분이 지금 음압병동에 계시는데 가서 이제 마음도 위로도 하고 일단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현장에 전화기와 비디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저는 이번에 느끼는 게 뭐냐면 교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일 이런 거를 위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품 대비뿐만 아니라 인력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이러한 재난이 올 수 있다. 그러니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 대비를 인력을 어떻게 충분하게 준비할 건가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제가 방문을 하고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전담병원이 공공의료기관들이 있지만 전담병원이 된다면 거기에는 간호사를 충분하게 채용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서울의료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어떤 거를 하고 있었냐 굉장히 좋았던 거가 한 10명의 간호사를 더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필요한 간호 인력 플러스 10명을 더해서 늘 이 10명은 쉽게 얘기하면 감염병이 올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런데 마침 그 병원에서도 제가 방문했을 때 부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통 때 신규 간호사들이 나이도 어리고 힘들어해서 걱정을 했는데 병원에 환자가 바로 발생돼서 입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10명뿐만 아니라 그 병동에 가서 근무하겠다라는 이러한 살아있는 정신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꼭 더 인력을 충분하게 준다면 보통 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력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인력이 충분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염병에 관련된 보호장구를 입는다거나 또는 기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사 교육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모든 인력에 대한 감염 관련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거가 굉장히 좋은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역을 다 방문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지금은 감염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전문 간호사를 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뿐만 아니라 감염을 전담하는 간호사도 만들어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상시 운영 체계를 해준다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죠. 이 같은 의견이 잘 수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긴 한데요. 향후 간호협회가 해결해야 될 중점 과제라든가 목표 어느 부분에 좀 방점을 찍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19에 현장에 있는 간호인력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치사율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완치율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아직 과학적 분석은 아직 못했지만 간호사들이 파견해서 임시적으로라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도 어느 부분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기여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나라가 신규 간호사 배출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런가요? 1년에 한 2만여 명, 2만 한 천여 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만 천여 명이 계속 일을 하도록 하는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늘 10명 중에 4명이 6개월 내내 떠납니다. 절반이 그러면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떠나는가를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3교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직업 자체가. 그런데 이 3교대를 어떻게 지원 체계를 구축할 거냐. 많이 정부가 지원을 해줬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근로환경을 해서 간호사들이 한 사람이 간호를 해야 되는 환자 수가 현 의료법에만 맞게만 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 한 사람이 18에서 25명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병실은 18명은 침상 위에 누워계시고 침상 밑에는 보호자나 또는 간병사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간호사 1인이 36에서 50명을 한 방에 케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력 문제가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서 이직률을 낮출 수 있게만 해준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간호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세계에 아마 정말 최상의 간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많이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대한간호사협회 회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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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